네, 두 번째 이슈는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이 인적 분할을 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난 12일에 서울 울지로 페넘타워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서 분할 계획서 승인 안건을 원한대로 가결시켰고요. 이래서 이제 지주사 역할을 하는 존속 법인이 동궁홀딩스랑 신설법인 중에 열연 사업을 영위하는 동국제강, 냉연 사업을 영위하는 동국CM, 이렇게 3개 회사로... 여련과 냉연을 아예 분할을 시켜버렸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3개 회사로 분할을 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분할 기일은 6월 1일이고 이제 이들 3개 회사가 6월 16일에 변경 상장 및 재상장을 하고요. 아시겠습니다만 인적 분할은 원래 기존 주주 구성을 유지하는 방식대로 분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동국제강의 지금 지분 비율대로 신설법인의 지분 비율도 나눠지는 것이고요. 이후에 공개 매수 방식의 현물 출자 등을 거쳐서 10월 말에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2월 16일에 변경 재상장이 된다고 말씀해주셨고. 그러면 동국제강이 이렇게 지주사로 전환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래도 후계구도 이런 것과 관련이 있나요? 동국제강 쪽에서는 이제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해서 신사업을 굉장히 육성시키겠다. 기존에 포스코나 이런 거대 철강사랑 비교하면 아무래도 신사업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해서 지주사 산하에 기업형 벤처 캐피탈을 설립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신사업을 굉장히 육성하겠다, 이렇게 좀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경영권 승계를 염두에 뒀다라는 평가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동국제강이 작년 12월 9일에 인적 분할이랑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밝히면서 임원 승진도 함께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 현재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장남인 장선익 상무의 전무 승진 명단이 포함됐었거든요. 장선익 전무는 현재 동국제강 승계 1순위로 꼽히는 차기 오너로 거론되는 경영인이기 때문에 이 장선익 상무의 당시 상무의 전무 승진과 인적 분할 지주사 체제 전환을 함께 발표한 게 우연은 아닐 것이다, 이런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이쪽 사정에 문외화진이지만 들어봐도 그런 관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장세주 회장이 또 경영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승계와도 좀 관계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 부분도 승계랑 무관치 않을 것이다, 좀 이런 해석이 많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장세주 회장이 2015년에 횡령 등의 혐의로 이제 좀 실형을 선고받고 이래서 경영일선에 물러났다가 8년 만에 사내 이사로 복귀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외부의 시선이 조금 신경이 쓰였는지 지금 현재 이제 전에 이제 그룹을 이끌었던 동생이 이제 장세욱 부회장에게 보조를 맞추겠다, 이런 식의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제 장세주 회장과 장세욱 부회장 형제애가 굉장히 남다르다는 게 좀 상당히 좀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 아,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형제의 관계가 굉장히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 장세욱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형이 이제 장세주 회장의 의견을 굉장히 좀 경청하고 잘 따르고 좀 자문을 구한다,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해왔던 분이라 아무래도 이제 장세주 회장이 사내 이사로 복귀하면 아마 큰 그림이나 큰 틀에서는... 장세주 회장이 최대 주지죠? 네, 맞습니다. 동국재강 최대 주지고요. 자, 이렇게 동국재강 주지사에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이제 기존 주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주가 흐름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거로 판단이 되나요? 아무래도 지금 작년 6월에 한 18,000원까지 치솟았던 주가가 굉장히 하락을 해서 현재 거의 11,000원 수준대로 좀 하락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표면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제 한계 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 가치를 세 개로 쪼개기 때문에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주주들의 불만 역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국재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년 연속으로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한계 년도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배당을 하겠다. 이렇게 좀 나름 좀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이긴 한데 여전히 조금 주가 흐름이나 하락 우려에 대한 좀 우려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느냐가 중요하지 이렇게 배당에 대한 기대가 크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